내게 대답! 대답! 말해지겠! 아니, 넌! Don't wanna stay! I don't know! 너와 너한테 넌 더! 하늘을 빌어 달러! 내게 대답! 아니, 넌! Don't wanna stay! I don't know! 다시 끝날 때로까지는 이 시간에 머빡해! 오너라 오너라 나나나 모르겠네. 설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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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근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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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은 내 거라고! 와! 우리 1대 망세자! 와! 못 돼! 와! 못 돼! 와! 와! 이렇게 자리는 그대로 지켜지는 걸로! 와! 진정, 진정! 야! 어떻게 해야 돼? 어? 포기 ру compar 와! 가위바위보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큰 의미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방금 전에 찌찌 묵묵묵이었어요 오케이 여기가 막내들 찌웠고 저희가 목이었어요 오케이 안 내면 진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먼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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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하는 거죠? 네 진짜 못할 것 같아 더워트도 다시 더워트도 더워트면 2 그럼 시작 3, 2, 1 하나 하나 넷 넷 넷 다섯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왜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잡는 건 안 되는 걸로 하자 꼼수 대만 당연히 떨어지게 잡는 건 괜찮대 네 야 난 그 생각도 못했다 아깝다 아깝다 그럼 할게요 3, 2, 1 하나, 둘 둘 셋 열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아홉 열 열 열하나 열하나 야, 파란색도 쳐야지 개특이 선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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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 지났나요? 아 10초 숨 셋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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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안 되네 스물 아홉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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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둘 서른 여섯 끝났나요? 많이 하네 땡 땡 2초마다 한 개씩은 꼭 찬 거야 치지 않고 했던 거지 두 번째 누구죠? 접니다 오케이 아, 기대된다 와, 배드민턴 와, 이건 진짜 안 될 거 같은데 아, 채영아 너라면 할 수 있어 할까요? 네 시작 1 2 2 2 3 4 5 6 7 잘하는데 8 9 10 아 무슨 일이야? 11 12 13 14 12 잘한다 잘한다 12 12 12 23 23 24 21 28 29 30 31 뭐야 33 와 와 와 태원 왕세자님 좋아 너무 멋있어요 38 39 40 41 42 43 48 45 46 와 46 와 잘한다 와, 시야야? 이게 바로 시야입니다 태원 세정님 태원 왕세자님 태원 왕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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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예요? 너 아니야? 나야? 네 네 힘들다 어 조용히 되셨습니다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네 진짜 힘들어요 형 시작 1 2 3 4 5 잘하는데 6 7 8 8 9 10 잘하는데 15 15 16 17 18 잘한다 23 24 33 1 34 35 30 이거는 35 36 37 38 39 급하게 하지마 44 와, 44 34 너 몇 개냐? 46 아, 아깝다 오케이 태원 세정님 좀만 짐작하게 하지 근데 이거, 어우 하나요 야, 왕세자님 간다 파이팅 준비 준비 시작 파이팅 1 3 2 3 4 5 5 파이팅 파이팅 10 11 12 13 14 15 15 16 17 야, 이거 5대1 너무 불편하다 18 19 15 15 20 21 22 파이팅 23 24 29 20 진짜 힘들다 28 서른 31 아, 나 너무 힘들다 32 33 34 34 끝 34 넷 세자, 히히 저 있어요 파이팅! 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지금 엄청난 변수를 가졌어요 아니요, 저는 태연 세자님 파이팅 야! 누구시죠? 연준도료 형님,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쳐야 되나, 왜 이렇게 쳐야 되나? 할까요? 하면 되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태연 세자님!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진짜 아홉, 일곱, 일곱, 일곱 저게 좋은 게 아니야 열둘, 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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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관 없나요? 열연, 열리곱 열었 열아홉 아, 진짜 야, 우리 좀 세자 세자는 커진다는 스물리곱, 스물여 며이곱 folg 서른, 서른 서른 세자님! 왕세자님 역시 우리의 영혼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디 가셨나 했네요, 순간 그러니까 짐이 점점 서사가 생기고 있구나 아, 부당하게 점수가 3점에 걸렸으나 또 가져가고 셔츠 톡을 받았으나 가져가고 역시! 역시 우리 왕세자님 모든 걸, 모든 걸 극복하는 게 역시 왕세자답습니다 진짜 어떻게 배드민턴 공연을 해 감사합니다 아, 야, 잠깐 입었다, 그냥 가니 우리 왕세자님 이거 뭐 어떻게 빼는 거야? 오케이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다시 보니까, 진짜 이거는 태현 왕세자밖에 입을 수 없는 거 진짜 이거 하도 어려워 입고 있어서 여기 좀 어색하긴 했어 오케이 태현 세자님 갈 때가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어떻게 해내는 거 셉니까? 대충 하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잘 어울리십니다 역시 혹시 원래 본래 자리를 찾아놨습니다 왕관 어딨어요? 저는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신나겠습니다 우와, 역시! 정확히 맞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주둔! 뭘 거 같으세요? 뭔가 여기 앞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 막 우유 넣는 통 아니야? 어, 그런가? 예전에는 플라스틱이었으면 이제 저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그 막 음료수를 막 이제 요즘에 박스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거 먹으면 감이 안 잡히는데? 뭔가요?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어, 송편이요 송편은 추석인가? 그럴 수 있지 죄송합니다 떡국입니다, 떡국 설날에도 송편 먹을 수 있지 괜찮아 먹을 수 있지 아니야, 떡국이야 기죽지 마 떡국이요 떡국이다 떡국에다가 기죽을 싹 올려갖고 떡국이랑 만두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만두에다가 나도 만두 맨날 먹었어 만두 먹었어 만두를 먹었어 만두를 빚어서 떡국 안에 넣어서 먹었어 맞아 떡만둣국 어? 와우 와우 떡만둣국 맞네 서로 다른 거 뽑아야 되는 건가요? 저 있는 게 좀 멤버들이랑 대화 못 하는 거죠 대화를 하시면 이제부터 안 돼요 멤버들한테 잘 하고 오겠다고 전해주세요 아, 진짜요? 파이팅 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행히도 역시 여기서 룬 알아서 잘 해주겠죠? 제일 중요한 거부터 갖고 가면은 눈치가 있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부터 가져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제발 제일,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를 가져왔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사람부터 덜 중요한 거 순으로 하나씩 가져오면 완벽한데 그러지 않을 것 같네요 어땠습니다 어땠습니까? 뭐가 가져왔어요? 형 이거 뭐야? 이게 맞으면 좋은 거야, 맞죠 아니, 저기서만 잘 뽑아오면 돼 뒤에서 진짜 이렇게 또 뽑아오면 진짜 잘 뽑아오면 돼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솔직히 떡국 만들 수 있어 이거, 이거 100% 누가 골랐어 내가 아까 전에 김 있었고 이거 있었고 안전하게 육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하나 갖고 올 것 같아요 계란, 나 계란 고민했었어 아, 이렇게 양파까지 딱 가져오면은 그래도 그냥 만들 수 있겠지 아, 양념을 아무도 안 갖고 있구나 이거 혹시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조금 간 양이 안 되는 진짜요? 그러면 유기노 한우 뼈 추출액 100% 나트륨 1% 야, 괜찮아 지금 밖에는 건강하고 좋죠 건강식이죠 아니야, 아니야, 이리 빨리 갖고 와 빨리 이따가 아니, 되네 육수 또 갖고 왔어 왜? 육수 또 갖고 왔어 그래도 하나 다른 거 가져왔다 야 나는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육수랑 떡만 있으면 일단 떡국이 완성하자 야, 근데 문제는 이게 간이 안 돼 있는 거래 어? 간이 안 돼, 간이 안 돼 있는 거야 간이 안 돼, 간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양념이 됐잖아 죄송해요, 일단 맛있어, 맛있어야지 이건 뭐지? 만두 만두 파 올렸습니다 일단 맛있어야지 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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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제발 제발, 제발 어, 뭐지? 어, 뭐야,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나이스 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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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대박이네, 형 이제 만두, 피만 들고 가 다양한 재료를 가져가야 되잖아 어 맛있게 만들어 솔직히 봐봐 우와 난, 난 솔직히 그림 말고 그냥 맛있는 거 골라야지 맛있는 거 골라야지 그래, 우리가 박상에서 골라 계란 꼭 갖고 와 계란, 그래서 계란 먼저 줬어 아, 잘했다 나이스 와, 제발 에이스, 에이스 아니, 야 심지어 나랑 연진이 형이 생일 똑같이 생각났어 우와 아, 이제 양념, 양념만 들고 가도 솔직히 맛은 있다 수빈이 형이 괜찮아, 만두 가져올 거야 난 수빈이 형 믿어 진짜 만두 가져올 거야 만두 피랑 그냥 양념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고 가면 돼요 저 파랑 피랑 양념 아, 저 그냥 양념 말고 고기를 고기를 파, 파 두 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한 백 개는 만들 수 있게 야, 파 파는 진짜 많네 왜 하필, 왜 하필 파를 많이 가져가 백 개는 만들 수 있게 홍기 형, 뭐 가져왔는데? 나는 김만 다르게 들고 왔어 아, 다행 나,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이제 만두 피하고 맞아, 맞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만두 피하고 있어 만두 피랑 양념만 들고 오는 게 충분하다 그래 양념을 들고 와야 돼 이거 간이 해야 돼 아, 진짜? 만두 속에 두부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진짜요? 언제부터 들어갔어? 처음만 다시 한 번 그럼 가져야 될 게, 만두피, 두부, 그 간장이겠네 형, 제발 생각보다 보기가 너무 아쉽다 어? 어, 잠시만, 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쟤 파 봤어, 초록 색깔 부츠 크기 아니야, 저거 아, 파 봤는데, 아 파를 왜 가져왔어? 아, 파를 왜 가져왔어? 아, 파를 4개야 파를 4개예요? 파 4개예요? 형과 시합집은 4개라고 해요, 파가 아, 난 파 한 번 안 가져왔어 야, 야, 괜찮으니까 파 일단 알겠으니까 나머지만 궁금해 야, 육수랑 떡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만두피 가져왔어 와! 역시 피 한 번 안 가져왔어 네, 한 번 안 가져왔어 근데 고기를 들고 왔어, 다진 고기를 그래서 이제 만두피 만 있으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다진 고기 난 이거 가져왔는데 아, 나 일단 싱겁다 근데 고기 많으니까 괜찮아 일단 싱겁게 먹어야 되긴 하네 양념 없어요? 어, 네 아, 나 마지막 양념이랑 바꿔온 건데, 이거 저는 그냥 맛있는 고기 다 가져왔어 양념은 아무도 안 가져왔단 말이야? 네 이거 봐요, 이 두 개는 두 명만 아니, 똑같아요 그래도 설마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뭐 바꾸기 찬스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요 진짜 설마 한 가지씩을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응? 바, 바 뭘로 다 바꿀지 모르잖아 들고 가면 돼요? 들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네 그리고 바꾸실 거면 네 하나를 바꿔서 가시는 거예요 네 한 명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바꿀 거를 설마 떡이 사라지곤 하지 않겠지? 아니요 아니요 저 이거랑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휴닝이라면 뭘 가져갔을까? 둘 중 하나 가져갔을 거 같은데 네 네 고마워 고마워 제발 제발 자 고마워 고마워 고민했어, 양념을 고를까 근데 양념 뭐 어디서 가져갔었거든 그래서 다짐한 자 골랐지 말했듯이 나는 맛있는 거 왜 무조건 가져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야, 연준이 형이 부츠를 가져오나 아니면은 부츠가 있었구만 부츠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연준이 형 마늘 가져올까 어, 연준이 형 마늘 가져올까 연준이 형도 파 받고 오고 마늘 가져와서 또 태연이랑 똑같을 거 같아 안녕히 계세요 형 바로 설마, 봐봐 일단 내려놔봐요 설마 했는데 너 형이랑 생각했는데 생각해봤죠? 그러니까 입맛이 둘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팔을 버리고 마늘 박았을 거 같아 우린 마늘 없으면 안 된다고 봤나? 이거 있었고, 있었고 두 거 분명히 누가 가져갔을 거야 마늘 가져갔을 거고 다 가져갔을 거라 생각하니까 모르겠어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육수거든요 김이랑 파는 그대로 딱 봐도 여기 초등학생 입맛 여기 아재 입맛 아, 여기 남편 진짜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제발 아, 제발 아, 나 봤어 아, 나 봤어 빨리 일로와 그냥 괜찮으니까 설마 양념 들고 왔어요 어? 그래도 파가 살아있네 그래, 간이라도 맞출 수 있죠 맞아, 맞아 말대로 육수는 바꾸긴 했는데 양념을 가져왔네 이번에 국물을 정말 맛있게 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얘 반납하겠습니다 마늘이 원래 여기 있었나 봐 마늘 원래 아랫라인이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갔나 보네 부츠를 가져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 두 개는 그대로 저는 파 버렸어요 아, 파야 내 말 아, 괜찮다 그래도 아, 괜찮다 오, 부츠 골랐어 오, 부츠 골랐어 오, 부츠 골랐어 잘했어 최고다, 최고 됐다 와, 나 마늘 고르는 거 나 부츠 골랐는데 저 형 그 부츠 말고 저거 뭐지? 형, 그 원하는 막 당면이랑 두부 고를 줄 알았는데 아, 잘했다 부츠 있어야지 최고다, 최고 아싸 만족, 만족 와, 이 정도면 진짜 성공입니다 와, 부츠 하나 때가 다 버렸어 내가 그 둘은 뭐예요? 그니까 막, 이 두 명은 뭐예요? 여기 봐야죠? 네 혹시 더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두부하고 당면이요 자, 그러면 두부와 당면 저랑 게임에서 이기시면 한 명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 한 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이런 심리전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기면 바로인가요? 형님은 뭐 갖고 오실 거예요? 당면 갖고, 아, 당면 갖고 오셨습니다 당면, 근데 당면 당면 참, 참, 참 참 보통 오른손으로 잡으면 이거보다 이걸 저의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제가 말했죠? 전 심리전을 잘한다니까요 또 필요하신 재료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야, 야, 야 두부가 필요합니다 떨려요 두부까지 두부가 필요합니다 두부요?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저를 이기는 묵찌빠요 어 그게 뭐야? 오케이 누가 대표 선수로 하실래요? 저요 아니, 저요, 너 묵찌빠 잘해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무게무게빠 쭈쭈쭈 제가 하겠습니다 탈락 안녕, 친구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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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바위보 지 지 무 지 무 지 저랑 한 번만 해볼래요? 저랑 한 번만 해봐요 야, 끝난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인정하자 단면이라도 얻었잖아요 얻었잖아 그래 아주 잘게 다지면 두부 맛이 날 수도 있어 그래,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두부 없어도 돼 이거, 이거 두부로 만들자 딱 그래, 아무도 아직 두부 없이 만두를 안 만들고 가냐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 맛있으면 어떡해 맞아 그렇지 오케이 공정킹 힘내라, 화이팅 잘한다 내가 일단 잘라 놓을까요? 막막 일단 이런 건 잘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일단 형님, 육수 하나만 더 갖다 주라 이게 1인분 용이겠지? 기다리세요 이 정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으로 주물러도 이거는 해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살짝 데쳐, 그럼? 데쳐야 되나? 육수 여기 있어요 끓는 거를 잠깐 넣어두고 물기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근데 육수 하나만 더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육수 하나만 더 할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 육수 하나만 더 할까? 저거 한번 땡 아, 그럼요 가만, 이거 알로에 아니야? 왜 이렇게 끈적끈적거려요? 볼도 빠야 안 해 근데 넉넉하게 해 알로에 같긴 하다 제가 간에 보기 위해서 오케이, 다져 놓은 거는 넣을게 고추 같은 거 네 그냥 자신감을 갖고 와니 우리의 정답이 없었어, 엄마가 야, 근데 만두 얼마나 남았어? 만두가 얼마나 나왔냐고요? 만두 얼마나 남았어? 남았냐고요? 응 만두가 왜 남아요? 아니 그냥 하나의 데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시간이 아 겁나고 만두는 꽤 걸릴걸요? 오케이, 알겠어 일단 뭐... 만두를 언제 넣어야 되지? 마지막에 넣어야 되나? 만두를 만들어 놓고 뭐야? 끓이고 넣으라고 그랬나? 내가 끓일 때 끓이고 나와서 일단 떡을 넣고 그럼 그때동안 지단을 만들면 되겠네 형이 지단 만들고 있을게 아, 그래요? 형이 형 이거 잠깐 이거 미안해, 형이 그냥 아, 죄송해요 흔흥에 그냥 앉아있어 흔히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우리 신임이 위치를 살았다 형, 너 어깨 떨어뜨린 거야? 다 젖었어 손잡이를 다 놓쳤네 아,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아, 떼졌어 네 육수 하나 더 가지고 올까요? 아, 육수는 별로 안 떨어뜨렸지 네 그냥 퍼지기만 했어 그러면은 프라이팬 계란 이거 고소한데 형, 흰자랑 노른자 분리할 수 있어요? 응 할 줄은 아, 예, 맞다 조금만 까서 이렇게 넣어 좀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그것도 분리 안 돼 되긴 해 감사합니다 분리하자 근데 그 사진물 분리돼 있긴 해 신분과 신분과 어? 오오오 오, 계란 껍질 들어가는데 제가 계란 껍질 빼고 있을게요 짠 근데 계란 이거로 될까? 키친타올랑 한번 쓱 닦은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아 채 survival 근데 그래도 계란 하나 넣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그치? 계란 넣어야지 저력들이 잘 섞인다던데 채연아, 우리도 계란 하나 넣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그치? 계란 넣어야지 재료들이 잘 섞인다던데? 어, 그냥 그 상태로 조금만, 어, 놔둬, 오케이 근데 이거 너무 적다, 양이 뭐,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야, 뭔가 1일 1일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1일 1일 냄새 나 야, 계란도 하나만, 이거 날 계란도 하나 넣어야지 재료가 잘 섞인다 와, 씨,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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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근데 이거 올리고 형 너무 많이 한 거 같은데? 네 형,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몰랐어 아니에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거 옆에서 먹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썰어야 돼, 일자로 뭔지 알죠? 근데 이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왜요? 형, 올리고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면 일단 그냥 썰기만 해볼게요, 오케이? 어차피 뭐, 저는 할 것도 없고 약간 썰기가 좀 싫다 조금만 떼어내고, 조금만 어, 괜찮은데? 내가 한 번 먹어볼게 아, 왜요? 나도 진짜 맛있어 일단 따네 야, 흙추랑 먹어봐, 흙추랑 맛있다 흙추? 음, 그러지 말고 위에 뿌리자 야, 맛있겠다 맛있는데? 만들자 야, 나도 같이 만들고 싶어 만들어, 만들어 뭐지? 내 만두품은 왜 이렇게 생겼어? 됐다, 이거 그냥 집중 집어서 넣으면 되지 그래 하고 난 여기 소금 넣을 그킬까요? 이러고 이러고 어, 좀 시중에 파는 만두 같지 않아요? 어디 한번 만두 상태를 한번 야, 만두 다 돼가고 있어? 나름대로 빗곤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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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얘들아 일단 딱 이거 끓기 전에 넣어야 돼, 끓고 나서 넣어야 돼 뭐를요? 끓고 나서 끓고 나서 끓고 나서 끓고 나서 끓고 나서요? 네, 끓고 나서 확실해? 끓고 나서 맞아, 국간장 어디지? 국간장 룩 세 그릇을 넣으라고 그랬어 Is this yours? 세 숟갈, 맞죠? 믿어? 네 그냥 맛없어도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저희 웬만하면 다 먹을걸요 와 불쌍 너 좋아져 좋아져 좋아줄까? 자, 이제 넣자 오케이 아, 몰라 그냥 저질러 야, 휴닝아 떡 갖고 아니, 뭐지? 만두 갖고 만두 만두요? 여기 있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지단도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 드신 거 같은데 뭐야, 다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이게 먹은 게 아니라 이게 천에 갔어 동규가 잘 말랐는데 여기가 후추냉이 여기 제일 많이 먹었어요 빨리 하나 만들어줘 빨리 계란 만들자 휴닝아, 너 같이 잔 좀 만들어줘 네 어때요? 맛있을 거 같아요? 저 형 믿고 있어요 더 필요할 거 같은데 계란, 계란이? 아니, 아니요, 그 노른자가요 계란이잖아 그런데 이게 가져온 거니? 아니요, 노른자가요 아니요, 노른자가요 떡국은 다 된 거 같은데 네? 떡국은 다 된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응 야, 근데 우리 이거 왜 안 써? 야, 파 파, 고명, 고명 나, 고명, 고명 고명 고명이 뭐야? 그 위에 올리는 거 제가 그럼 그 포 하고 있을게요, 옆에서 아, 우리 엄마는 잘 만들던데 왜 나 못 만들지? 야, 근데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휴닝아? 맞아요 불 끌게요 어, 고마워 휴닝아 10개 올려줘 올려둘게요 자 잘했다, 휴닝아 아, 잘했다 잘 만들었어 아, 뜨거 자, 이제 여기가 팩맨 같다 간 빨리 흰자 만들게요 응 고기는 언제 해? 흰자 다 만들고 넣어야지 자, 저 이제 5분 남았어 야, 고기 야, 맛있는 거 넣자 일단 고기로 끝내 한 번만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나름 비슷해? 야, 나름 괜찮지? 네 좀 정리를 하자 이거 숟가락하고 젓가락 좀 씻고 와야 될 거 같아 이거 다 더러워져서 내가 씻고 올게 자, 이런 애들은 자, 한 곳에 모으고 한 곳에 모으고 어떻게 국물에 간 배어있으니까 고기는 따로 간 안 할게요 잘 구워지고 있어 아, 나름 괜찮지 않냐? 괜찮아요 네 퀄리티 높아요 네 거의 요즘 처음 한 거 치고는 자기에서 파는 정도예요 꽤 재능이 있다니까 솔직히 인정하지, 솔직히 자, 잘했어요 자, 다 만들었네요 자, 다 만들었네요 네 꽤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다 같이 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엉스타죠 그래도 똑같이 생겼어요 인정하시나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흰색 지단이 빠졌으니까 두 개 간장합니다 두 개 오케이 만족, 만족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시식 한번 해보실래요? 시식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시식 해보겠습니다 혹시 소금 있나요? 맛 보장 못한다 얏죽 아니야, 이거? 나랑 괜찮은데, 그랬나?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간 더 한번 맛있겠다, 그게 야, 근데 너무 많이 쫄았어 신희가 신희가 네? 옆에 소금이랑 함께 만두 익었어요, 나 많이, 많이 응 이거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아, 나오고 있네 죄송합니다 좀만 더, 조금 더 더? 응 헐, 대박 좀 섞어서 먹어, 이거 소금 바로 위에 뿌렸는데 잘 만들었네 잘 섞여 근데 맛있는데요? 색깔 그 부분인데 근데 만두 잘 만들었다 그쵸? 응 응 수빈이 형이 만두 잘 빚더만 제가 많이 빚어봤어요 저 종편이랑 만두 이런 거 집에도 많이 빚어봤어요 응, 신기하다 전 재밌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는 거 아, 분명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요 준비한 거 있죠 뭐 준비했어 뭔데요? 깜짝 놀라지 마요 자, 가지고 올게요 제가 들고 온 건 자 이게 뭐야 이야 뭐야 제가 어제 새벽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아침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꺼내볼까요? 뭐 들어있는지 먹는 거야? 당연히 먹는 거죠 여기 안에 형이 딱 좋아 한번 기대하세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과일 들어있어요, 과일 무슨 과일? 과일 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아, 샤이 머스피트 네 맛있겠다 제가 이거 좀 먹어보면 안 돼? 한번 먹어볼래요? 그럼 먹어요 이거 찢어봐야겠죠? 찍고 올까요? 응 제가 찍고 올게요 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아, 엄청 크네 또 이거 떡국 다 먹고 후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짱 크다 아,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어, 떨어졌다 아, 달다 아, 맛있다 이거 이거 딱 맛있는데요? 먹으면서 왔구나 엄청 크 이거 수빈역 시장 아니야? 응 단 거 떡국도 먹어보는데 맛들은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맛있었어요 되게 만족 또 오랜만에 이렇게 1월 1일 하고 설날 해서 그 떡국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맛도 있어갖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뜻깊었던 거 뭐지, 엄마가 해주시는 것만 일단 먹다가 제가 직접 하니까 뭔가 신기하고 그래도 많이 컸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하다가 되게 신기했던 거 장하다, 우리 연준이 형 우연준 씨 장하다 그래, 아까 하다가 진짜 신기했던 게 범규 형이 말한 것처럼 갑자기 명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파랑... 뭔가 계란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하니까 명절 냄새가 나갖고 신기했어 뭔가 든든하게 떡국 먹고 이렇게 또 후식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요리에 뭔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시간되면은 언젠가 진짜 요리를 전문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만드는 멤버들을 다 먹어줘야 돼요 잘 만들면 잘 만들면 먹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요리하니까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설날에 이렇게 요리하니까 맞아 진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러면 훈이가 말하려니까 그거를 다시 또 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같이 요 때 내려가고 투두 하는 거 다 같이 네, 오케이 요, 투두 요, 투두 할게요 자 모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투두 오늘은 뭘 하나요? 일단 오늘도 뭐 어쨌든 이걸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타, 비, 오, 가 레 에, 에, 아 세상 멀리뛰기 네 야, 너 왜 나비로 시작 와, 와 시작 오케이 야, 내 앞에 안 보인다 야, 나 앞에 안 보인다 I need to know I don't wanna say I need to go 다시 끝날게 I need to know I'm not my boy